서류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입니다. 저도 말고 둘도 말고 한가일만 갔으라는 말처럼 풍요로운 추석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소외된 이웃들이 너무 많이 계시죠. 더군다나 민생이 어려운 이런 때는 명절 자체가 부담인 분들도 계실 걸로 압니다. 제가 국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롭고 행복한 모두가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